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의 위험한 과정 꿈을 갖고 있는 모습, 응? 응? 낙지모! 가자! 낙지모! 오, 괜히 초콜릿! 뭐는데 무슨 말이야? 먹고 갑니다! 아, 진짜 하나는 먹기 너무 많이 근데 왜냐면 밥을 너무 강해 대박이지? 다오리가 또 짖고 있어요 또 짖고 있어요 왜냐면 BHC 또 짖고 있어요 또 짖고 있어요 잘자 이르 이르 앗쥬 우리 방우리 사료를 이만큼씩 잘라놨어요 한 손으로 자르려니 힘들고 자 우리 방우리 보너스를 요만한 거를 보너스를 아무 일 없어 지는 사람과 그날 귀가 귀여워 귀여워 지는 사람과 신나사랑 시도 나는 지는 사람과 아 뜨거워 깼다 방울링 우리 아기도 조금 줄까? 뜨거워 우리 방울링 달라고 난리에요 달라고 아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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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카톡이 오네요 우리 방울링 주려고 시켜놨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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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뛰면 안돼요 아이고 아이고 조금 먹어요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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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넘어져 미안 해줄게 시키느라고 응 네 저 카톡 자 다 먹었어 맛있게 먹을까요 이제 끝 영양락락락 영양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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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락 대박 목 잘라 네 고기 다 먹었어요 이리 잘 먹었어요 오죽 너무 잘 먹었어요 예 아 넉 언니가 줄게, 언니가 줄게. 얘 주라고? 또? 응.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다, 이거. 반띵 해줘, 젓가락으로 엄마. 이렇게 근데 한꺼번에 하면 다 먹어버리는데? 하나씩 줘야지. 누구? 다 먹었어. 엄마 여기 또 던져줘. 자. 또 던져줘. 자. 너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아, 깨물었어. 끝. 아이, 맛있어. 엄마 맛있어. 이제 그만 먹어. 끝.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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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엄마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내일까지 입어도 되겠대. 왜? 뭐까지? 내일? 태연이, 이 사람이 떡볶이를 해왔는데 젓가락들이 잘 안간대. 왜? 맛이 없어서? 우선 누가 이러는가. 아, 내일까지 씹어도 되겠다. 아, 내일까지 씹어도 되겠다. 아이구, 우리 방울이. 귀여워. 방금 똥 놓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만해. 객대라. 아니, 아이고. 우리 몽몽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하루 종일 다. 우리 방울이를. 이걸 줘야겠다. 심장 사상충약. 심장 사상충약 먹을까? 냄새를 맡아보세요. 벌떡 일어나게 될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팔 꺾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언니, 이리 내게 줄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인났어? 이거 먹을라고 인났어? 아이고, 이거 눈 찔러, 눈 찔러. 언니, 줄게, 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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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았어, 줄게. 아빠, 이거 어디 거예요? 어디. 어디 샀어? 아이폰. 아이폰 뭐 이거. 이거 어디서 사셨어? 어느 걸 어디서 사? 해물탕. 몰라. 아, 홍차였어. 홍차? 저녁 먹고? 아니, 저녁, 전주. 우리 보고 나가서 저녁 먹냐고. 하여튼, 집에서 저녁 먹어야 되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제는 뭐 사줄 거 다 사줬으니까. 집에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응, 알았어, 알았어. 아, 저저봐. 이게 진짜. 근데 그가 이가 아파하고. 고기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아니. 쌩게이크. 나 빨리 가서 봐야지. 이거는 팥. 저거는 슈크림. 아빠가 다 왔다. 누구 자고 있나? 누구 자고 있네. 마주 마시고. 집 사는 줄. 아빠 안녕히 주무소. 뭐 하셔? 집이 보쇼. 깜짝아, 깜짝아. 깼어? 미안, 미안, 미안. 세요? 안 줘? 어! 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